안녕하세요 비둘기의 이익상입니다 이익상에게 성경을 배우는 기념을 써줍니다 세탈을 투입된 이준희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드인 퓨리가 나와있어요 이 여인이 신경쓰지 마라 이런 자기단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 비둘기의 이익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김경식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야 안 가르쳐줘도 다 아네 우리 연이어서 녹음하는 거 다 알아요 5분 전에 지금 끝내고 또 하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그렇죠 로또에 당첨되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난주간에 아 그래요 우리 김경식 목사님 아주 반응이 좋은데 계속 우리 고정으로 또 가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반응이 좋겠죠 좋아야 되겠죠 5분 사이에 내가 느꼈어 일단 내가 재밌으니까 나는 재밌으면 되지 감사합니다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알게 되서 너무 좋고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에스더가 정말 정경이 정경으로서 그 위치가 위협을 받았던 적이 있었단 말이야 아니 마틴 루터가 에스더서를 싫어했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몰랐던 분들도 많이 채워지고 역사적인 배경도 우리가 좀 채워지는 시간이어서 너무 다들 좋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제 고민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듣고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김경식 목사님이 천 원까지 올 수는 없잖아 제가 녹음을 따서 좋네 녹음을 따가지고 아이폰으로 이제 녹음해가지고 주시면 제가 또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에 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에스더서 이제 성경 본문 들어가는 건가요? 네 본문 들어가야 되는데 또 하나가 생각났어요 뭐가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 번역된 성경으로 읽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아 네 그런데 이게 참 아쉬운 점이 뭐냐면 성경의 문체가 창세기부터 말라이까지 다 똑같다는 겁니다 한글 성경은? 그렇죠 그렇죠 다 똑같아요 대한성소공회에서 했으니까 네 마치 한 자리에서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쓴냐 어 맞아 문체 이게 다 똑같아요 우리는 이게 성경이 물론 한 권의 책입니다만은 사실은 각각의 책이 다 성격이 다르고 문체도 다르고 표현 방식 다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 점이 좀 아쉬워서 이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다고 해서 또 번역자를 다 달리하면은 이게 또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사실 이거는 실현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실현되기가 쉽지는 않은데 사실 에스터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룩한 책처럼 읽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인데 거룩한 책이지 거룩한 책이 아니에요 사실 아 왜? 아 야 이거 어 이게 조심해야 되요 이거는 비블리아의 공식적인 입장과 상관이 없다 이거는 오로지 김경식 목사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라고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저는 거룩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려면 혼자 죽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소설이라고 하신 걸 잘 기억해 주시고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나한테 그렇게 의도를 해가지고 물어봤잖아 내가 그래서 내가 크게도 말 못하고 소설? 내가 조금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원래 뭐 그런 거죠 근데 이 에스터서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요? 코미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미디? 네 이걸 보고 확장질 걸 웃어야 돼요 아 그래요? 응 웃어야 돼요 어디를 보고 웃으라는 거야 그리고 에스터서가 진지한 불임절이 진지한 절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절기입니까? 한바탕 축제죠 이거는 축제죠 거의 뭐 할로윈에 방불케하는 그렇죠 그렇죠 이거 그림자료도 사실 보여드려야 되는 건데 사실 이 불임절 되면요 완전 할로윈이에요 그렇죠 완전 할로윈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난리도 아니죠 예예 분장하고 뭐 하고 별개별게 다 나옵니다 나는 그 메아시아레미에서 다띠들이 아라파트 옷 입고 다니는 거 봤어 거기도 그런 게 또 있군요 그렇죠 그럴 때는 굉장히 유쾌한 절기다 유쾌한 절기예요 불임절이 그렇죠 그 에스터서가 막 긴장감이 막 오르고 막 이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마치 한 판의 탈춤을 보는 사실 그분이 마당놀이 마당놀이예요 마당놀이 처음부터 끝까지 막 하하하하 그렇게 읽을걸 웃어야 되는 거라 그런 어조로 사실 읽어야 되는 책이 에스터서입니다 아 그래서 에스터서에 관련된 아티클을 읽다 보면 코미디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구나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코미디가 그냥 또 하나의 그냥 장르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코미디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 코미디고 마당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구나 네 마당놀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자 말았는데 300이라고 한 영화에서 페르시아를 굉장히 희화시켰잖아요 그렇죠 그게 동일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에스터서에서도 그렇게 페르시아 왕과 관련들을 굉장히 희화화해서 여기 표현을 해내고 있다라고 아 그래요? 성적을 읽으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너무 거룩한 말로 너무 거룩한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거 우리가 김경식 목사도 살고 비블리아도 살아야 되니까 코미디고 거룩한 책이 아니다 이러면 안 되고 홀리 코미디라고 해요 우리 아 홀리 코미디 홀리 코미디 거룩한 코미디다 아 그렇죠 내가 살려주는 거야 지금 아 예 할렐루야 내가 살려주는 거야 홀리 코미디입니다 네 교회에 사는 성극이다 그래 이 정도로 아 그런 느낌으로 읽어야 된다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읽어야 된다 성극하면서도 재밌고 농담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에 있은 지 제3년 나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서 수산궁이라고 하는데 수산이 어디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수사죠? 아 수사 아 수 원래 이름은 수사다 네네네 아 그렇구나 그것과 수사 지금도 수사라는 곳이 있나요? 수시? 아 네 수시라고 하는 현대 지명이 있습니다 뭐 수사죠 네네네 이란? 네 이란에 있습니다 이란에 그 수사라고 하는 곳에 이제 왕궁이 있었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스터서에서 보면 이렇게 연수가 종종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배경의 역사와 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들의 연수를 카운트할 때에 사실 왕들마다 카운트하는 방식이 좀 달랐어요 그런데 이제 즉위년을 따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즉위년은 일종의 이제 원년 원년 0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년 2년 3년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 것이 바벨론도 그렇고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하수에로 3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483년 이 경을 의미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하수에로 1세가 486년도에 지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은 바로 전이네요 전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전쟁 준비를 아주 대대적으로 할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전쟁 준비를 위한 뭔가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그런 어떤 군사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퍼레이드? 뭐 이런 식의 형식을 갖춘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자치권을 줬으니까 자치권을 준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 불러 모아서 야 군사 나가기 전에 좀 먹이고 좀 많이 좀 보내줘 이렇게 하고 치아할 것은 좀 치아도 하고 뭐 이런 자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역사적인 배경과 연관시켜서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에이스터서는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야기에 집중했으면 하는 뭐 그러한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배경이 주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4절 말씀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러니까 180일이면 거의 6개월 동안에 엄청나게 긴 그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죠 잔치 진짜 기네 6개월이면 나라 탕진되지 않나? 그러니까 코미디죠 저 인간은 좀 맨날 술 처먹고 막 이런 뭔가 페르시아 왕의 모습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방탕하고 낭비하고 아 그래 300에도 보니까 너무 많이 치장했어 코도 뚫어 입도 뚫어 휘도 뚫어 눈이도 뚫어 온 몸이 전부 다 금색 이 금으로 그냥 완전히 둘러있는 게 사치 좀 하고 허세 좀 잡고 이런 스타일이다 시작부터 이제 뭔가 진탕 사람들 늘어져 있고 6개월 동안 이 잔치를 벌였으니 얼마나 엉망진창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배경으로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소란스럽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7절 8절 보면 왕이 풍부했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면 술이 뭐 그냥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어휴 이거는 뭐 이거는 주도가 좋은 거네 주도가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애써서를 관통하는 그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또 법이에요 법? 법? 법도 법대로 해라? 그렇죠 법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우리나라 사회도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되냐 사실 이 갈등이거든요 아니 뭐 술 마시는데 뭐 누구의 법이 어디 있어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에스더 전체로 보면 에스더가 나중에 막 망설인단 말이야 왕 앞에 내가 가야 되냐 말해야 되냐 유대인들을 내가 편들어 줘야 되느냐 어떤 법을 내가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페르시아의 법을 내가 두려워해서 따라야 할 것이냐 그렇죠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암시 암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페르시아가 법으로 움직인 사회다 아주 숨막히는 사회구나 그렇죠 그것도 왕의 법 왕 한마디면 이거 보세요 술 마시는 것도 법을 정해 그러니까 말이야 이게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페르시아의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준엄한 듯 하나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 이거 웃기는 거 아니냐 웃기는 법이다 술 마시는 거 일부러 그래서 짜잘한 것까지 다 법으로 규제하려고 하느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왕후 와스디 와스디 와스디가 아니라 이야기가 나온 거죠 와스디를 하니까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와스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후의 이름이 페르시아 왕비의 명단 이런 게 남아 있어서 발견할 수 있거나 이런 건 없나요? 그런 거는 사실 딱히 사실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정확한 명칭은요 아쉽게도 사실은 수사위에는 없다 아수에로하고 수사위에는 네 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아수에로의 어떤 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오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 성경의 그 전승 과정이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게요 제일 애매합니다 아 그렇지 제일 애매한 부분이 아 이름이 너무 다양하게 바뀌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뭐죠? 어느 문서를 기술 아니 그냥 생각나요 저는 문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네네 알았어요 뭐 이드로도 있고 호밥도 있고 루엘도 있고 네 그렇죠 뭐 많죠 네 모세가 세 번 장군하는 것도 아닌데 세 번이 이름이 다르고요 신해산도 신해산 이름이 있고 그렇죠 호랩산도 호랩산 이름이 있고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엠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아 데이비드 카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죠 그래서 그분은 뭐냐면 기억이라고 메모리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렇죠 메모리 어떤 이야기를 들어 옛날에는 문서 문화가 아니냐 구전 문화니까 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전달해 줄 때 기본적인 어떤 플롯이나 이야기의 흐름은 잘 기억한다 이거예요 우린 뭐 콩칫 봤지 이야기 한 번 해주면 애들도 잘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흐름은 가지 흐름은 가요 근데 거기 안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 지명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 아 그렇지 디테일이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디테일은 당시로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름이 정확하게 역사 기록하고 매치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 전승의 생리를 우리가 볼 때 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좀 보게 되겠지만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상징성이 있는 이름이거든요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도 그렇고 이름 이야기할 때 2장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것도 재밌어지네 이름은 주로 이제 라피들이 이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름 안에 또 어떤 게 있을까 너무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이 와스디도 이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 이제 9절에서 그러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왕이 너무 취했어요 왕이 너무 취해가지고 이제 왕비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술이 웬수야 그렇죠 모든 문제군은 술이다 아 그렇지 멀쩡한 사람도 술만 먹으면 원숭이나 개가 돼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기대하는 바에요 왕이 오면 딱 와이지 그것도 법도인가 법도죠 왕이 보면 당연히 와이죠 그건 이제 정통사국 근데 SNL식 사극은 왕이 오라고 하는데 안 오는 거야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죠 이 SNL식 사극인 거죠 왕이 오라는데 안 오 아 그렇지 네 그래서 12절 보면 왕호와스딘 내시가 전하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열받지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그러니까 왕이 어쩔 줄 열받는 거죠 열받는 거지 지금 제국에 왕들이나 제후들 이런 다 모여가지고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딱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왕비조차도 내 말을 안 들어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전쟁 나가기 전에 먹이고 이러면서 사실 먹이기만 했겠어요 거기서 이제 약간의 협박도 있을 것이고 선물도 주면서 내 말 잘 들어 안 들으면 죽어 이러고 있는데 정작 내 아내가 내 말을 안 듣네 열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전시회는 그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부터 말을 죄송합니다 여성 아주 이거는 우리 비블리아의 공식적인 입장과 관계가 없고 이건 김경식 목사님의 가정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주제성을 가진 한 여성이 자신의 굉장히 중요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열받았습니다 그런데 13절 보니까 이것도 코미데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처분을 하든지 말면 되지 또 현자들 자기의 신하들한테 물어요 왕이 가로치고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뭔가 또 다 규례 법 이런 걸 쓸데없이 찾는다는 거죠 이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감리교 연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저는 여기서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법이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네 뭐 이런 것도 법을 따져 교리와 장점 나 이제 법 따지는 사람 너무 싫어 교리와 장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굉장히 쿱난의 역사와 교리와 장점이 관련 있는 거 아십니까? 쿱난의 역사하고? 모르셨어요? 몰랐는데? 쿱난에서 규례서가 뭐가 발견됐죠? 공동체문서 공동체문서 규율서 공동체 규율서 그게 디스플린이에요 그거를 감리교 출신 학자가 이름 붙인 겁니다 정말로? 네 한국 사람은 아니지? 아닙니다 그래 한국 사람이면 내가 미국의 교리와 장점 이름을 거기다 붙였어 쿱난의 교리와 장점이야 굉장히 중요한 명칭입니다 이거 새로운 사실인데? 갑자기 확 싫어지네 커뮤니티 룰인데 원래 이름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 저건 아니지? 네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뭐든지 다 법으로 만들고 뭔가 법으로 하려고 지금 이렇게 쓸데없는 힘을 소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아하수에르 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혼자 결정하는 게 없어 그렇네 왕인데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없고 다 법만 찾고 있네 법만 찾고 그것도 신하들이 다 물어봐 신하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요 300에 나온 이미지와는 좀 다른데? 그렇죠 나는 관대하다는데 여기 너무 관대해 이건 관대한 게 아니라 무능에 가까운 거 아닌가? 무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희화하고 있다 사실은 굉장히 대제국으로 이름 왕인데 이러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걸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희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을 만드는데 이제 왓스디를 쫓아내고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 남편 존경하는 것도 법으로 규정해 그럼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가 아닌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은 자유가 좋다지만 나는 복종이 좋아요 또 그렇게 나오시면 나는 한용훈 선생님을 좋아해요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이 방송 듣고 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모든 부인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완전히 순종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본으로 왓스디를 완전히 쫓아내 버려야 된다 야 이거 그러니까 뭐 유교시대 때 칠거지약 이런 거 만들어서 그렇죠 뭐 이로 걸리면 쫓아내고 이것만 있으면 쫓아내고 이런 거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왓스디는 이제 평생 그 하렘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큰 처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렘은 뭐예요 왕의 부인들 부인들 후궁들이 이제 거하는 곳이죠 머무는 궁 머무는 궁이죠 그렇죠 그렇구나 야 나는 일장 읽으면서 아 이거를 커뮤니대로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네 네 네 나는 이 왕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만은 이러고 보니까 되게 웃기는 사람이구만 네 네 네 사실 이제 이런 걸 연구로 만든다면 이제 우스꽝스러운 이제 분장을 하고 이게 막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가지고 막 우울증을 하고 광해 보면 이병헌이 왜 그 마당놀이 하면서 이제 광해군을 갖다 희화해가지고 왕복도 되게 거꾸로 입고 막 웃기게 입고 막 이런 거 생각하니까 진짜 딱이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 이 조서를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상당히 큰 제국이잖아요 상당히 많은 민족들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서를 각 민족의 말로 이제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조서를 만들어야 돼요 퍼져가야 됩니다 그렇겠네 자 근데 이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돼요 나중에 보면 나중에 보면 이 언어 가운데 어떤 중요한 언어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우 궁금해지는데 참아야 되는 건가 뭐 아실 거예요 일단 참고 어쨌든 그 각 백성의 문자 언어로 이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조서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페르시아의 통치 방식 왕이 명령하면 모든 언어로 조서가 탁 퍼지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거죠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아람어를 사용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람어 말고도 각 지방과 각 민족의 언어로도 아람어는 공식 공용어다라고 공식 문서의 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전히 지방에서는 자기네 말을 쓰고 있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아람어 같은 경우는 표음문자 아닙니까 표음문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표음문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표음문자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왜 히브리어 예전에 나 되게 재밌는 거 히브리어 표음문자다 알렛베트 다 의미가 있다 왜 그래 이거는 무슨 거고 무슨 거고 해가지고 글자 만들어가지고 이 글자가 뜻하는 거 뭐고 이런 거 되게 웃기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거의 표음문자로 돼 있어 표음문자다 타브가 십자가고 맞아 맞아 썰이 있죠 들어봤구나 알죠 단지파가 단군의 그런 그거는 내가 93년도에도 들었던 얘기야 토착화 신학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자 갑시다 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1장에서 우리가부터 찍고 넘어가야 될 것인데 사실 1장은 이제 서론이고 본격적인 부분은 사실 2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2장으로 넘어가보죠 비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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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소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자 그래서 2장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기대하는 중요한 등장인물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장이 사실 1장의 내용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이제 그 법을 이제 만들고 반포를 하니까 이제 수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이 홧김에 그리고 신하들의 말대로 했는데 이제 뭐가 왔다 현타가 온 거죠 현타가 온 거죠 아이씨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그때 내가 잠깐 술 먹고 정신이 없어서 얘네들은 말을 들어서 도장은 찍긴 했는데 술 깨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현타가 온 거예요 와스디가 굉장히 훌륭한 사실 여성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왕의 측근 신하들이 이제 또 거기서 나타나서 왕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버프질을 해야지 네 그럼요 중국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이제 구하고 이제 전국에서 다 이제 미인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미인 컨테스트를 이제 하는 겁니다 술 좋아하고 옆에서 신하들이 버프질을 해가지고 나라 망치는 거 하니까 갑자기 확 떠오르는 또 있는데 말을 못 하겠네 저는 뭐 무슨 말씀 하신지 전혀 모르겠고 자 갑시다 저는 이 나라분들을 존경합니다 저도 아수외로 존경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미인들을 다 모으는데 말 더듬지 마 말 더듬지 마 자 5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주요 등장인물 소개가 나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종손이오 시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자 전형적으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사람 소개할 때 중요한 인물 소개하는 방식인데 쓸데없는 이름 위에 이제 선조들 이름 사실 쓸데없는 이름 나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사실 여기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그래서 사실 한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게 그 조상들의 그 이름을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구약에서는 뭐 내세 라든지 뭐 영상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내 이름이 내 자손을 통해서 영원히 남느냐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소개할 때는 그 조상들까지도 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방식이 좀 일반적인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때는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모르드게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나게 하는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이제 히브리어로 된 이름은 주로 세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알파벳도 세 개로 세 개를 가지고 이제 뭐 변형을 해가지고 결국 이름이 하나가 되는데 모르드게는 이름이 히브리어 이름 같지 않아 네 모르드카이 모르드카이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모르드게는 바로 이제 마르두기죠 마르두? 네 마르두 네 마르두기 누구죠 파벨론의 신이잖아 네 요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마르두에 대해서 마르두기에서? 네 마르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지 아니 마르두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어요 자 마르두기는 바벨론의 대표적인 주신이라 그러죠? 네 그 판테온 판테온의 가장 대장신 대장신이죠 그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화가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에누마 엘리시 얘기하자면 이거 아니 아니 창세기 할 때 우리 다 얘기했어 아 얘기하셨어요? 우리 편하게 얘기해도 돼 어디까지 얘기하셨습니까? 이 정도 하는 에누마 엘리시 얘기했어요 에누마 엘리시 에누마 엘리시를 통해서 이제 창세기 1장의 내용과 에누마 엘리시가 유사하다 네 요게 많이 이제 사람들이 논의했겠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창세기 1장이 에누마 엘리시의 짝퉁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죠 우리 창세기 1장 할 때 내용 다 설명하고 그 내용이 다 있으면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짝퉁 절대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는 그런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신이 마르독이고 바벨론도 그렇고요 심지어 아수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신으로 섬겨졌습니다 대표적인 그 신의 이름이 바로 일종의 창시개명을 통해서 이 유다인의 이름이 된 겁니다 아 창시개명? 그런 거죠 원래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나오나요? 모르죠 한 유다인이라고 한 유다인이니까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은 뭘 상징 왜 창시개명이 왜 문제가 될까요? 한 민족의 정신을 바꿔버리는 거니까 정체성이죠 그렇지 정체성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그 정체성에서 중요한 책인데 애써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맥이 바로 정체성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선조들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베냐민 자손인데 기스 기스도 이제 이거는 히브리식 이름 이거 사울아버지 이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무이 시무이도 마찬가지로 사울 집안의 종의 이름이기도 했고 야일 또 야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니까 전부터 히브리였는데 모르드게만 모르드게만 지금 페르시아식 이름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 이름도 기억되지 않아요 그런데 조상들은 유대인 이름이에요 굉장히 경계선에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의 정체성에 관해 무엇일까 박쥐 이 사람이에요 사실 이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대표성을 띈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애써서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을 읽을 때 유대인이 여기 있구나 이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페르시아 시대는 뭡니까 어떤 시대죠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어떤 시대죠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지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죠 남아있는 사람들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돌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남아있거든요 그렇지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이거 교회 버전으로 거룩하게 얘기해요 아니면 이거 유대인들 얘기네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는 내가 여기서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또 하나는 그곳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지금 유다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왕국 옆에서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 정책을 만들려고 뽐뿌질을 해줄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성전에 갈 수 없어요 성전에? 왜? 예루살렘으로 못 가죠 그렇지 너무 멀지 멀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은 거잖아요 굳이 그럴 수 그렇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신앙이라든지 사고방식이 사실 지금 현대 유대인들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종교적인 정체성이냐 아니면 민족적인 정체성이냐 민족입니까 종교입니까 사실 현대적인 개념에서 민족이에요 현대적인 개념에서 왜냐하면 굳이 종교적으로 유대교가 아니더라도 유대인 시민증을 주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에스터서는 좀 경계선에 있는 책이라고 봐요 이게 종교적일 수도 있고 민족적인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좀 묘하게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이 그렇거든요 우리 현실이 그래요 뭔가 사실은 가만히 보면 모세가 홍해를 가른 이야기 와 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감동의 그 자체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고 눈물이 나 근데 그거 보면 눈물이 나지만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 커피잔에 물도 가를 수 없습니다 김정식 목사 이거 잘 생각한다 이거 이거 듣는 사람이 꽤 많아 알겠습니다 여하간 그런 기적은 사실은 수천년의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있었던 역사죠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기적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맨날 일어나면 그게 일상이지 기적인가 근데 우리는 99% 일상에 대한 별로 고찰을 하지 않고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기적을 바라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렇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걸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였더라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소중한 걸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모세나 아브라함의 삶을 봐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맨날 맨날 아침마다 얘기해 주셨을 것 같은데 연대기로 따져보면 굉장히 드문드문 십몇 년 만에 나타나시고 그래 우리는 이거 압축해서 보니까 맨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오늘에는 절로 가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75세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99세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굉장히 막막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느헤미아 에스라서도 그렇고 에스더서도 그렇고요 포로기 이후에 책들에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야기에 지중되어 있는 것 같네요 사실 느헤미아 에스라도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이런 장면 나오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느헤미아에게 영을 주셨고 이거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자기의 길을 더듬더듬 거리면서 찾아가는 거죠 이게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의 경험했던 신앙의 현실이었다 지금 왕도 없어 유다 왕도 없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조도 없어 성전 성전도 이제 막 재건대기 시작하는 단계고 그다음에 이미 한 번 망해봤어요 성전이 완벽한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신축단지처럼 성전만 있으면 우리가 살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생각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 삶이 국가가 무너짐으로써 굉장히 다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처한 삶의 환경이나 정치적인 현실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 목상하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따라가는 이게 중요한 테마거든요 사실 에스더서가 그거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굉장히 신앙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조상들은 은혜스러운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 또 이게 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아왔는데 지금 현실은 마르드게 이름을 가진 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정체성은 도대체 뭐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한 번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식으로 또 이 이름을 접근해 본 적이 없네 아 그렇네 정말 한 인물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이 이름 속에서 드러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 조상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르드게 그러고 보니까 에스더는 그러면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아니죠 에스더는 이슈타르 이슈타르 전쟁의 여신 잘 어울리죠? 나중에 에스더가 이제 적들을 이제 멸절시키는 아 그렇네 이슈타르 에스더 이름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 어느 쪽에 발을 딛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페르시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그렇구나 그런데 에스더서의 유대인 본명은 나오죠 하다사 하다사 어디에 있죠? 하다사는 하루아쇼핑이 있는 병원이죠 병원이죠 우리 노예리가 하다사에서 태어났어 그렇군요 훌륭합니다 하다사는 히브리 대 대학병원의 이름 아주 아름다운 머틀꽃을 의미하는데 자 뭐 이제 그거 좀 보기 전에 모르드게가 베냐민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기스와 관련해서 이제 사울을 말씀하셨는데 모르드게가 사울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그렇네 베냐민 자손이니까 네네네 그렇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됩니다 나중에 하만과 관련해서 그래요? 아각자손 하만 사울자손 모르드게 아각? 네네네 그렇네 왼수지간이죠 그렇죠 아각 때문에 사울이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쫓겨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모르드게가 이때 복수를 한 거다 그 역사에 꼬인 거를 이제 모르드게가 풀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게 좀 미스테리한 부분입니다 전에 바벨론 왕 누부간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자 여고냐가 누구죠? 여호야긴 여호야긴 왕 자 여호야긴 왕이 붙잡혀 갈 때가 기원전 597년 597년 유다 망하기 10년 전이죠 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때 함께 잡혀갔어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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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7년 빼기 지금 현재가 483년이니까 네 잠깐만 잠깐만 이게 113살? 모르드게가 깐난장이였으면 아 깐난장이였으면 깐난장이였으면 최소 113살 아우 야 이거 뭡니까 이거 뭐 물론 이제 뭐 아브라함도 오래 살았고 네 그 다음에 뭐 성경 창세계 보면 오래 산 사람은 있는데 아니 여기 지금 에스도 이 페르시아 시대 때 이런 시대 때 그렇게 오래 살았다? 야 이거 진짜 장수하셨는데 뭘 드셨을까? 그렇고 그 열로한 나이에 이제 페르시아의 막 2인자가 될 정도로 오우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특히 고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팩트 자체를 중요시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다 자 이거 말 잘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게 결국 해석 아닙니까? 역사는 그렇죠 역사 자체가 해석이죠 객관적인 역사는 존재하지 않죠 근데 객관성을 담보하는 역사를 주창한 학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인데요? 랑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19세기 1835년 그때죠 네 1835년에 이르러서야 역사는 팩트를 기록해야 된다 사실로서의 역사를 기록해야 된다 자 이러한 주장이 나왔다는 건 뭘 만장하는 걸까요? 아 그전에는 팩트라기보다는 주관적이고 해석이죠 아니면 편협되거나 해석했거나 해석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의 역사만 봐도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인물로 나타나는 왕이 누굽니까? 성경에서요? 네 다윗? 다윗솔로 다 그렇죠 그런데 고고학적인 역사를 통해 볼 때 가장 영향력 있는 이스라엘 왕조 중에 왕이 누구였을까요? 어떤 왕조죠? 여로보암 이세 아합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오무리 왕조와 성경에서는 제일 욕먹는 어 그렇지 제일 욕먹는 인간들이 사실은 제일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어 그렇지 그리고 사실 다윗 해봐야 다윗성 이게 좀 작어 작죠 작어 그리고 또 다른 나라 문헌에도 다윗의 이름이 잘 나타나지 않죠 그렇죠 저기 석비의 텔라스 그리거나 그런데 그건 다윗을 가리킨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렇죠 다윗 왕과 왕과를 벤 다빗 유다왕을 설명하기 위해서 건너 건너서 그렇죠 다윗의 실체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 솔로건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오무리 아합은 잘 나오죠 사실 그런 걸 봤을 때 실체적인 역사와 사실 성경에서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이 왕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 역대 질학 찾아봐라 어 그렇지 자기가 설명주기 귀찮다 이거야 우리 그거 관심 없어 네 그렇다는 그러면 좀 무리수를 둔 거잖아요 6절에는 무리수예요 이거 분명히 모르드게가 그때 잡혀왔다라고 한 건 무리수인데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연결성이에요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하고 코 이전의 유다의 연결성 우리는 아예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도 이 정도 자의식은 가지고 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끌려왔는지 그러한 자의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희미하게 힘이냐 하겠나 봐 그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제 모르드게가 여고냐 시절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하나다 라고 이제 모르드게의 나이를 엄청나게 늘렸다 사실은 늘리도 안 늘리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에서는 연결성을 사실 역사를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연도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이걸 읽으면서 아 그냥 모르드게가 베냐민 자손 사람이고 베냐민 자손이라 그랬으니까 베냐민 지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니 우리 민족 중에 하나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 김경실 목사님이 얘기 안 해줬으면 아마 몰랐을 거야 아무도 괜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괜히 얘기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기보 소파 우리 집에 있어 의자로 소파로 침대로 요기보는 편안해 요기보로 힐링해 요기보로 모든 행복해 요기 요기 요기보 요기보 7절 그 삼촌의 딸 하다사 이제 여기 히브리식 아름다운 이름이 나와서 하다사 에서는 이슈타르라고 한 창식의 명언인 거예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제 여기서 에서와 모르드게가 관계성이 나오는 거죠 딸같이 키웠던 그런 조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고엘의 역할을 잘했네요 네네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이게 나중에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식 혹은 페르시아식 이름을 쓰고 있었지만 나중에 그 유대인을 어떻게 특정하죠 유대... 야 그러고 보니까 유대인 코 코가 매부리코죠 유대인들 그때였죠 그렇죠 낫지가 그렇지 코가 매부리코다 비율로 그렇지 비율로 아 그리고 유대인들은 좀 뭔가 생김새가 다르지 않았을까 생김새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이거는 뭐 내 상상인데 어디를 가든 여우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안식에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례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생활 패턴이 다르다 그렇지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유대인들이 미움받았던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다르게 사니까 그렇지 다르게 살아요 넌 우리와 달라 자기네들께 똘똑 뭉쳐 항상 그렇지 그런 관습이 분명히 있었... 그러니까 희미하게나마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 희미한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어디에도 이야기가 통하냐 하면 출애굽에서도 통해요 출애굽계에서? 히브리 노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노예 주제에 노예면 노예지 히브리 노예는 또 뭐예요 히브리종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네들만의 커뮤니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그럴 수가 있겠네 네네 물론 그게 뭐 아피루라고 해서 뭐 다른 개념이다라고 주장하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러한 서로 어떤 또렷한 뭔가 종교적인 정체성이 이런 건 없었지만 느슨한 민족적인 정체성 이런 것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체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처녀들이 확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해계라고 하는 이 신하가 이제 처녀들을 이제 모아서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근데 10절 보세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정체성을 감춰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에스더는 왕궁에 들어간 이래로 안식일을 안 지켰을 확률이 높겠네 그러면 뭐 그런 이해 전혀 없죠 그렇지 일단은 얘기도 없을 뿐더러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아도 사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렇죠 남자는 한례의 흔적을 봐서 금방 알 수 있지만 여성은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안식일 지키는 것밖에 없을 텐데 안 지켰을 확률도 있다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갑자기 이렇게 생각해 보네 너무 이렇게 또 안 지켰다고 이렇게 왜냐하면 에스더는 심지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민족을 사랑하지도 않았어 아 그래 맞아 자기의 안의가 더 중요했어 아 그래 그러니까 2단계에 있어서의 에스더는 이제 뭔가 좀 이방 정체성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나이즈드 된 여자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주체성도 사실 별로 없어요 2단계에서는 모르드게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어떤 실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뭔가 손해받는 이런 디아스포라의 기회주의자네 기회주의자라고 하기는 그래 그건 좀 너무 극단적인가 우리라면 어땠을까 아 그래 그럼 기회주의자 말고 그냥 현실 삶에 충실한 사람 근데 그게 실제적인 도전이니까 아 그래 만약 우리가 북한에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하기가 그렇잖아요 나는 안 갈 거야 그래서 가끔 막 이런 어떤 예전에 막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을 때 거기 가서 순교의 정신으로 해야지 그걸 부정하고 간다 이런 목사님들 계셨잖아요 아 그래 나 기억나 여기 이 동네에 있는 교회잖아요 막 물솟는 교회 아 그래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는 삼자가 함부로 잡대를 들이대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폭력이야 폭력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폭력이야 사실 그거는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내리고 사실 이거는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율법적으로 야 너희들 유대인 정체성 안 드러내 하나님 안 믿어 제사 안 지내 기도 안 해 너희들 구원 받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생존을 위해서 숨겨요 그렇구나 물론 이제 결정적일 때는 이거를 드러내야 되는 분명의 타이밍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를 현실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 저는 성경이 참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여정들이 이제 자기를 관리를 하고 치장을 하고 이런 겁니다 자 15절에 보면 채홍산의 해계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채홍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이제 더 쿠팡이 주문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치장품들을 더 받고 쓰는데 이제 에스더는 이제 보급품만 써요 15절 해계가 정한 거 싸제를 안 쓰고 보급품만 써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자의 반전 여인의 미의 기준이 무엇인가 여인의 미의 얼굴이 있지 내가 너무 빨리 대답했나 그래 마음이 맞아 내가 이거 말을 고치겠어 마음이야 마음 그러나 사람들은 금방 마음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보면 제일 먼저 얼굴을 볼 수밖에 없어 미의 기준이 그러니까 좀 오랫동안 만나게 되면 당연히 마음 씀씀이가 되지만 그런데 이제 처음 만났을 때는 얼굴이다 나는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대답을 한 거지 내가 뭐 여성이 얼굴만 중요하다 마음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건 아니다 라는 거를 제가 분명히 하고서 이제 방송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는 시청자 들은 몫입니다 자 그래서 보급품만 썼는데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에스더가 왜 아하수에로 왕에게 뽑혔을까라고 하는 자 이게 미인 콘테스트를 굉장히 오래 하거든요 이거 혹시 저거 아니야 이거 그냥 상상인데 이 사람은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에스더는 법대로 보급품만 썼어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위법한 거야 법을 넘어서가지고 지금 사죄물건 뒤로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치장을 했으니까 어떻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법을 지키면서 했으니까 네가 더 아름답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아니면 에스더가 워낙 예뻐가지고 굳이 화장을 안 하더라도 아니 마음이 좋았다라며 아 네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사실 히브리어 표현식으로 보면 이게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왕이 에스데를 만날 때 이제 에스데를 사랑했다 이제 이런 표현 방식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러한 표현 방식으로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에스더의 외모가 핵심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1차적으로 우리는 이제 미인 컨테스트가 왕의 부인이 되는 이 걸러내는 이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착안을 해야 됩니다 길다라고 하는 건 예쁜 것만 보려고 했던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아 아 뭐 품성이나 행동거지나 사람이 첫인상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만 지내봐야 알거든요 아 그래 그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아까 얼굴이 안 그랬지 얼굴이 안 그랬지 충분한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훅 들어오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그래 빨리 그렇습니다 15자 하반절에 보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에스더가 외모를 꾸미지 않아도 그녀의 어떤 성품이나 댐댐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 우리 아내 이름은 이 에스더라고 별명을 붙여줘야겠네 아 네 그렇습니다 아내가 듣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17절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에스더를 대신해 왕으로 삼은 후에 자 여기 보면 왕이 에스더의 외모에 반했다 뭐 이런 말이 없어요 어 그렇네 네 사실 에스더의 외모에 대한 언급은 사실 별로 없어요 음 그렇네 네 그러니까 이 왕이 그동안 들었던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봤을 때 그 성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딱 비춰지는 게 있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트리거는 뭐냐면 음 사실 이거는 아무리 뭐 노력을 한들 뭐 한들 너무 가능성이 낮잖아요 음 그럼 거기에 뭐가 있었겠느냐 야 너무 야한 걸 생각하나 아 어 네 빨리 수습해야 되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어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어 네 분명히 뭐 이제 힘이에요 힘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에스더의 플롯을 보면 모든 나타나는 계속 이어지는 일련의 플롯이 연결되는 점이 굉장히 확률이 낮은 사건들이 연속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아까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은 안 나온다며 안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래? 그게 기술이죠 아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문학적 기술이다? 그럼요 아 그러니까 이 70인역이나 그 알파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 고도로 치밀하게 짜여진 맛소라 버전을 망친 거지 아 네 너무 간증집으로 만든 거지 아 그럴 수가 있겠네 네 이게 상상력을 통해서 그 안에서 야 이게 아니면 안돼 이걸 갖다가 그냥 글로 딱 써주는 순간 아 이게 건조해질 수 있겠네 그럼요 너무 티내는 거죠 그렇구나 고민점들이 너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16절에 보면 네 아하수회로 왕이 제 7년 10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하수회로 7년이 언제냐 기원전 479년이에요 네 479년이 전쟁 끝났네 전쟁 끝났 다음에 이제 아내를 맞이하는 겁니다 음 네 그러니까 그 공백 기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음 이제 오히려 에스더는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 네네네 음 음 그런 것도 참 흥미롭게 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아 야 이거 진짜 재미있지 아 이거 너무 재밌는데 네 근데 너무 시간이 가는데 이거 좋아요 다음에 또 만나면 되겠지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은데 네 아 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끊을까요 아 네 지금 이제 우리 모르드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네 네 모르드게 들어가기에는 또 이게 언제 끌어야 될지 모르니까 네 맞아요 벌써 우리가 이야기한 게 55분이 지나서 한 시간이 돼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야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가네 네네 진짜 재미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야 드디어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찾아왔을까 빨리빨리 찾아와서 이거 에스더소 이거 두 장씩 지금 나가고 있는데 큰일났네 야 이거 다섯 번 만나야 돼 제가 재무도만 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스스로 이제 나한테 걸린 거야 이게 얻어 걸렸어 야 근데 너무 재밌어 이거 듣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한 야 이거 완전히 행복한 강의다 행복한 방송 야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모르드게 이야기 네 아 모르드게 이야기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죠 네 다음 주에 우리 한번 모르드게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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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